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를 복사해가지고 옮길 때 트랙 네임을 쫓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디오 프랙티스님이 저번 영상에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다른 분들께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복사해서 옮긴다 그게 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걸 제가 트랙을 만들어놨고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피아노 트랙에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미디를 찍거나 미디 녹음을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를테면 이렇게 피아노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스트링스라고 해놨는데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스트링스라고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링이랑 패드랑 똑같은 코드였지 똑같은 화음이지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지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요거는 패드인데 요거는 그대로 스트링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대로 트랙 네임을 쫓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그 설정 방법 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딨냐면 바로 왼쪽 구석에 있어요. 네임이라고 있죠? 스트링스라고 있습니다. 요 지금 인포라인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큐베이스 오른쪽 끝을 쭉 보시면은 요기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인포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다시 요렇게 해놓고 요기 들어가서 네임에서 요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불편하죠? 이걸 언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패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클릭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른 채로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또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거 쉽죠? 이거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방법 다시 한번 패드에서 그냥 요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할 수 있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하시고 여기서 그대로 그냥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른 다음에 그냥 엔터만 눌러주시면 이벤트가 쫓아가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 그냥 복사해서 움직이면 그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에 답변은 드렸지만 다른 분들께도 꽤 유용하겠더라고요. 이거 고민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프리퍼런스 창 굉장히 옛날에 많이 다뤘죠. 예전 영상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정신공항에 도움이 됩니다. 우연치 않게 제 또 유튜브 영상 발견하고 이렇게 보신 분들은 옛날 영상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영상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프리퍼런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요. 에디팅 항목을 바로 보시면 됩니다. 에디팅 에디팅 항목을 보시고요. 에디팅 항목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파츠 겟 트랙 네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에요.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파츠 겟 트랙 네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볼까요? 스트링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알아서 바뀌죠. 신스 FX 알아서 바뀝니다. 굉장히 편하죠? 피아노에서 이쪽으로 갖다 넣는다. 그대로 패드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어떻게든 움직이고 이렇게 변동하든지 간에 어쨌든 항상 이렇게 트랙 네임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지만 그래도 나는 수동으로 하는 게 편한데 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그거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서 또는 컨트롤 누른 채로 커맨드 누른 채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네요. 질문해 주신 오디오 프렉틱스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였습니다.